슬래시 사진 등호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비디오스타에서 배우 황석정이 자신을 뮤지컬계의 방탄소년단 bts 이라고 소개했다. 30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 황석정, 나르샤, 사유리, 치타, 앨리스 소이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황석정은 자신이 뮤지컬계의 bts라며 자화자찬했다. 그는 저의 뮤지컬이 단 2분만에 매진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bts급이다 생각했죠 라고 말했다. mc 김숙은 왜 이렇게 망언을 하셨어요 라고 했고 황석정은 제 머리숱이 bts만큼 많지 않아요 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mc 박소연이 왜 그 많은 아이돌 중에 bts를 골랐냐고 물었다. 황석정은 제가 유일하게 많이 듣는 아이돌 노래가 bts 노래에요 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 중에 멤버 뷔의 역할을 할까 했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그의 정류가 다섯의 원형이 입장하는 아이돌이 edge있다. 그는 그의 정류가 다섯의 원형이 덧지어 온다.